비행 중에 여객기 벽체가 뜯어져 조사를 받고 있는 보잉사의 또 다른 기종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747 화물기인데, 이륙 3분 만에 불이 나 비상착륙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체에서 구멍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을 비행하던 항공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에 입사인 항공기는 미국 보잉사의 대표 기종인 7478 화물기입니다. 푸에르토리코로 가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륙한 지 3분 만에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상태로 14분이나 공포의 비행을 해야 했습니다. 화물기는 급히 회양해 마이애미 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없었고 승무원 5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틀라스 항공은 이륙 직후 엔진 고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화물기 점검 결과 엔진 위에서 야구공보다 약간 큰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된 7478 화물기는 제너럴 일렉트리사에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2주 전 737 맥스 9 기종인 여객기가 비행 중에 벽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고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7일엔 보잉 737 기종을 개종한 블링컨 국무장관 전용기에서 산소 노출이 감지돼 일행이 항공편을 바꿔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TV조선 을week기